...불중인 홍창기의 고맙습니다. 3벌까지 왔습니다. 민훈기 해설위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훈기입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매우 더운데요.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볼! 제3구! 타자가 잔뜩 노리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타이밍... 5구! 타자 바람업 납니다. 삼진! 1사,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3벌까지 왔습니다. 2주기에는 홍창기의 고맙습니다. 3벌까지 왔습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쳤습니다. 깔끔하게 안타를 칩니다. 유인도에 속지 않고 아주 깨끗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월드스타 전준우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자이언트의 아주 대표적인 호타 준조. 볼! 또 배트 플립으로 메이저리그에 소개된 일화가 있습니다. 2구 던집니다. 파월볼! 1볼 1 스트라이크. 투수... 찼습니다. 안탑니다. 잘 마세요. 자이언트의 주행은 앞으로more.